영차 이게 맞아? 아 이거 어떡하냐 난감하네 걸포는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무리해줘 무리해줘 알았어 내가 양심이지 내가 5킬은 해준다 고기념 고기 막 그냥 킬옵션이요? 아니요? 거기 세운다고? 그게 맞냐? 왜 저기 세웠지? 맞나 저게? 와 술자리 맞네 이게?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못하지? 내가 잘하는 건가 님들? 와 그러자 MK에다가 길리까지? 와우 MK 해우소 같은데 그치? 비행기 쏘는 것 같은데 비행기 아래야 복수해줄게 개 짜증 나지 복수해줄게 아 이렇게 힘없이 쓰러진다고? 그러게 가면이 비행기한테 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런 이상한 죽음 치킨? 아 얘도 얘도 양육이 뽑으려고 나온 건가? 미성 걸어주인 사장님들 기존대 보실래요? 충전해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지?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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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스미스 물결표님 별풍선 열길 스미스님 감사합니다 이거 치킨 못 먹으면 이상하자 그치 못 먹기가 어렵죠 어떻게 못 먹을 수가 있지? 양육까지 3조개 3조끼에다가 술탄이 4개인데 이거 치킨은 못 먹을 수가 있나? 달이 부러지는 거 아니야? 이게 맞아? 아 이거 어떡하냐 난감하네 아 몰라 이게 뭐야 아니 나 이거 안 빠지는 줄 알았어 그냥 보기에만 이렇게 돼있고 평평한 건 줄 알았어 나는 운전하면 안돼 난 현실에서도 이거 안 빠질 거라 생각했어 솔직히 말하면 와 진짜 이거 현실 쩐다 나도 좀 나도 자기소 한 번만 더 올렸으면 좋겠어 어떡하지? 이거 내리면 바로 1번으로 튀어 내려질 것 같은데? 야 2번으로 안 내려서 어떡하지? 괜히 탔다 그치? 안 타는게 나갔는데 저 옆에 뛰어보는 나한테 수류탄? 야 그만해 가야 됐네 아 4등 잡으면 1, 3등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? 빠이어 인더홀 빠이어 이거 치킨 못 먹으면 이상하다 그치 못 먹기가 어렵죠 아 연막이 하나가 없었어 아 나 3등 왜 잡았지? 스미스 물결표님 별풍선님께 감사합니다 아니지 아니지 이게 이게 참된 비제인거 몰라? 지금 치킨 먹었으면은 아 이거 치킨 먹는거 보고 나가야겠다 하는 사람들 발목을 잡았어 내가 지금 원래 치킨은 막 코에 먹는거거든 기다려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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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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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